우리 가자. 하율이도 한 번 또. 하율이도 한 번 마셔. 네가 들어와. 네가 들어와. 아침 햇살이야? 가자. 와. 아침 햇살이야. 가자. 어이, 야, 수고했어. 이리 와. 가자, 가자. 너 이렇게 울면은 따라올 수 있겠어? 다 아무도 안 오는데. 할아버지 이제 저쪽에 오신다. 아이도 수고했네. 꼬맹이가 1학년짜리, 아니, 킨델가든 유치원회가 제일 늦게 나왔네. 하람아, 이제는 선생님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왔어요. 그러고 얼른 나와. 기다리지 말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알았어. 왜? 안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혼내지? 여기 있자, 여기. 이리 와, 여기. 여기 있어, 여기. 할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여기 기다리자, 우리. 아이고, 더워. 진짜 덥네요, 진짜 더워. 아우, 이제 물 마시고 오이나 하나씩 먹어. 자, 배고프겠다. 그거 주고. 오빠 줘야지, 이제. 오이 마시고, 오이 먹어, 그동안. 아이고, 오이 되게 시원해. 자, 이거 네 거. 하람아, 하람아, 하람아. 이거는 하애리 거. 자, 이리 줘. 자, 오이 먹어. 그냥 손으로 먹지 마. 손 더러우니까. 손 더러우니까 손 빼지 마. 비닐으로 이렇게 들고 먹어. 요렇게, 요렇게. 빼지 마. 자, 오빠들도 다 들잖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손 아더더 하니까. 손 아더더우니까. 아유, 까다로워. 자, 그거 먹고. 어머니야. 이렇게. Lori vaak. 요청.